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보통 저녁 5시에 가게 도착해서 오픈 준비하고 재료 체크하고 저녁 6시쯤 가게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영업 후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새벽 4시쯤 됩니다. 1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며 받던 월급보다 2배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남들보다는 다른 생활 패턴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되면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도 남들처럼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가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 부부는 대학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해 부부금술이 참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일을 하면서부터는 부부관계가 엄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큰 불만은 없었죠. 보통 새벽에 잠들어 일어나면 정오춤이 되는데 나이도 들고 밤일을 하다보니 피곤해져 예전만 못했지만 가끔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아내가 내가 호프집 일을 하고 나서 부터는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매일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오전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랫집 아줌마가 10년째 수영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도 몸매가 더 탄력있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면서요. 아내와 이제껏 살면서 내게 불평불만 한 번 없었는데 사는데 무료하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돈 버는데만 정신 팔려 그동안 아내 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을 뒤져 복갈 수영복과 수모수경 가방까지 주문해줬죠. 참 우리 아내는 4살 어린 40대 중반으로 대학교 때 축제하면 과대표로 미인대회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꽤 미인입니다. 걔는 168cm에 예전에는 몸무게가 50kg를 안 넘을 정도로 아주 쭉쭉 빵빵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낳고 살다보니 살집이 조금부터 58kg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밖에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아내가 아깝다 너무 미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아내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아내는 수영 가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많이들 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보통 저녁 5시에 가게 도착해서 오픈 준비하고 재료 체크하고 저녁 6시쯤 가게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영업 후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새벽 4시쯤 됩니다. 1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며 받던 월급보다 2배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남들보다는 다른 생활 패턴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되면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도 남들처럼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가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 부부는 대학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해 부부금술이 참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일을 하면서부터는 부부관계가 엄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큰 불만은 없었죠. 고통 새벽에 잠들어 일어나면 정호춤이 드는데 나이도 들고 밤일을 하다보니 피곤해져 예전만 못했지만 가끔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아내가 내가 호프집 일을 하고 나서 부터는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매일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오전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랫집 아줌마가 10년째 수영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도 몸매가 더 탄력있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면서요. 아내와 이제껏 살면서 내게 불평 불만 한 번 없었는데 사는데 무료하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돈 버는데만 정신 팔려 그동안 아내 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을 뒤져 고깔 수영복과 수모수경 가방까지 주문해줬죠. 참 우리 아내는 4살 어린 40대 중반으로 대학교 때 축제하면 과대표로 미인대회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꽤 미인입니다. 기는 168cm에 예전에는 몸무게가 50kg를 안 넘을 정도로 아주 쭉쭉 빵빵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낳고 살다보니 살집이 조금부터 58kg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밖에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아내가 아깝다 너무 미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아내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아내는 수영 가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많이 들떠 있더군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서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서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서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서 오픈 준비하고 재료 체크하고 저녁 6시쯤 가게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영업 후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새벽 4시쯤 됩니다. 1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며 봤던 월급보다 두 배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남들보다는 다른 생활 패턴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되면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도 남들처럼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가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 부부는 대학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해 부부 금술이 참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일을 하면서부터는 부부관계가 엄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큰 불만은 없었죠. 보통 새벽에 잠들어 일어나면 정오춤이 드는데 나이도 들고 밤일을 하다보니 피곤해져 예전만 못했지만 가끔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아내가 내가 호프집 일을 하고 나서 부터는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매일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오전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랫집 아줌마가 10년째 수영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도 몸매가 더 탄력있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면서요. 아내와 이제껏 살면서 내게 불평 불만 한 번 없었는데 사는데 무료하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그동안 아내 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을 뒤져 복갈 수영복과 수모수경 가방까지 주문해줬죠. 참 우리 아내는 4살 어린 40대 중반으로 대학교 때 축제하면 과대표로 미인대회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꽤 미인입니다. 걔는 168cm에 예전에는 몸무게가 50kg를 안 넘을 정도로 아주 쭉쭉 빵빵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낳고 살다보니 살집이 조금부터 58kg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밖에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아내가 아깝다 너무 미인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을 꼬고라면 바로 아내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아내는 수영꺼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많이들 떠 있더군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수영복 입고 남들ة 감사합니다.